집에서 붙인 머리를 딸 겁니다. 오늘 엄청난 짓을 하러 갑니다. 머리를 쇼컷으로 자를 건데요. 짠! 이렇게 머리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궁합. 저는 오늘 집에서 붙인 머리를 딸 겁니다. 제가 내일 머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머리를 다 떼 버릴 겁니다. 준비물은 꼬리빗과 손톱깎이 또는 쪽가위. 끝. 여기 이렇게 매듭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똑 자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잘 풀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끝. So simple. 동그랗게 잘라야 되는 거야? 그 끝에를 그 끈 같은 걸로 묶어 놓은 거거든? 그냥 이제 머리를 닿고 따는 게 풀리지 않게 끈으로 묶어 놓은 거야. 확실히 두피 약한 사람은 못 할 일이긴 해. 계속 땡겨진 느낌일 것 같아. 엄청 막 자극이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원래 머리보다는 자극적이니까 나도 이거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두피 좀 안 좋아졌더라고요. 또 자른 거다 어떻게 하는 거 없지? 기계에 있었나 봐. 안녕하세요. 안녕, 궁궁이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엄청난 짓을 하러 갑니다. 바로 저는 오늘 머리를 숏컷으로 자를 건데요. 근데 완전 이렇게 짧은 숏컷 말고 약간 숏단발? 그 박규영 배우님 같은 그런 귀여운 동글동글한 숏단발 있잖아요. 그거를 하러 갑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걸 엄청 하고 싶었는데 망할까 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참고 참다가 요번에 이제 날도 좀 많이 풀렸고 여기 밑에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확 자르러 가요. 망하면 또 뭐 머리 붙이면 되니까요. 아, 근데 머리 기르기로 약속했는데 우리 붙임머리샵 쌤들이랑 머리 안 자르기로 약속했는데 죄송해요, 쌤들. 다음에 다시 단발로 붙이러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용실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를 제가 원래 붙임머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친구가 도와줘서 제가 직접 셀프로 같이 붙임머리를 쫙 다 뗐고요. 일단은 그러면 머리를 하러 미용실로 가보도록 합시다. 고고! 고고! 안녕하세요. 단발로 자르실 거예요? 단발로 자르실 거예요? 네. 꼬리 탈승을 확보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괜찮으시면 확보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잘 사용해 보시면서 피곤하고 있어. 잘 사용해 보기를 계속 기계적으로 하세요? 뿌리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다음번에 손잠 좀 그리고 아, 손잠 안 넣어서 아, 손잠 아, 손잠 아니, 손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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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참 다섯 다섯 아, 손잠 근데 좀 더 얄쌍하게 자르고 싶어요? 네 근데 겉은 침이 많이 나네요. 딱 턱 라인 정도까지? 준비 네 아 아 아 숙소 좀 꺾어볼까요?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조금 더 짧게 또 잘 수 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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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끝 짠 이렇게 머리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 어울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미용실에서 머리 받는 중에도 계속 얼굴이 이렇게 굳어있었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가 이게 잘 어울리는 건지 안 어울리는 건지 지금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건지 걱정 엄청 했는데 딱 집에 와서 이제 막 마스크 벗고 이렇게 살짝살짝 만져보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컬러도 거기 미용실에서는 이제 노란 조명이 좀 세가지고 컬러가 잘 안 보였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어둡지도 않은 이런 브라운에 약간 이렇게 매트한 느낌을 섞어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마음에 드는 컬러로 됐어요. 제가 또 너무 그레이 빛이 많이 돌고 이러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적당하게 잘 해주셨고 제가 원하는 니즈를 딱 다 맞춰주셨어요. 이런 숏컷 느낌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층을 많이 내버리면은 이게 스타일링 할 때도 너무 힘들고 나중에 혹시나 붙임머리를 하게 되면은 머리 붙이기도 힘들거든요. 이게 층이 너무 많이 지면은. 그래서 제가 층을 너무 많이 내지 않게 대신 좀 동그란 그런 숏단발 느낌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딱 해주셔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귀 뒤로 이렇게 싹 넘기면은 이런 숏컷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귀를 이렇게 빼도 약간 이런 테슬컷 느낌? 이런 테슬컷 느낌으로 할 수 있고 귀 한쪽을 이렇게 넘겨도 이런 약간 시크한 단발로 연출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반묶음을 묶어서 이렇게 귀엽게도 연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딱 원하는 그거를 착착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너무 머리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이제 붙임머리 샵생들은 보고 엄청 깜짝 놀라시겠지만 이러고 또 붙이러 가면은 머리가 짧기 때문에 왕창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짧은 머리로 좀 오래 살아보려고요. 좀 오래 버틸 생각입니다. 안바가 또 단발하는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번에는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좀 오래 한번 단발을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단발하세요. 단발하세요 다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